지역 곳곳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오늘도 대전과 세종, 충남에서 모두 31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. 대전 보험병원에서 환자 11명과 환자 보호자, 종사자 등 14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며 대전에서만 하루 사이 확진자 112명이 나왔고 80대 4명이 숨졌습니다. 세종에서는 모두 1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세종의 한 대안학교 교사 2명이 대전에서 확진 판정을 받는 등 누적 확진자가 14명으로 늘었습니다. 충남에서는 순천향대학교 병원에서 3명이 추가됐고 천안의 한 어린이집에서 10명이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34명으로 늘어나는 등 모두 188명이 확진됐습니다.